1. 무상도가 3절로 가겠습니다. 섹션 1 엔글래프트 시작 대각선 다이아몬널 셔플 다이아몬널 퍼드 오른쪽 다이아몬널 셔플 퍼드 퍼드 왼쪽 셔플 퍼드 퍼드 오른쪽 셔플 퍼드 퍼드 다음 차트 1 & 2 3 & 4 5 & 6 7 & 8 섹션 2 핸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전면 쌈발 크로스 사이드락 리커버 반발 왼쪽 크로스 사이드락 리커버 카운트 1 & 2 & 3 & 4 5 & 4 5 & 6 7 & 8 섹션 3 3 크로스락 리커버 오른발 5 & 4 5 & 4 5 & 4 5 & 4 5 & 4 5 & 4 5 & 5 5 & 5 5 & 5 5 & 6 7 & 8 6 & 4 섹션 4 크로스락 리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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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6, 7, 8 백성퍼에서 핸드 포지션이 있습니다. 왼쪽 프라크타운 쪽에서 했을 때 오른손 귀에 대시고 왼손 스트레치 하면서 손목 플렉스 백성퍼 1, 2 손 다 꺼서 3, 4 손 다 꺼서 5, 6 손 다 꺼서 7, 8 풀카운트 1, 2 3, 4 5, 6 7, 8 1, 2 3, 4 5, 6 7, 8 1, 2 3, 4 5, 6 7, 8 1, 2 3, 4 5, 6 7, 8 5, 6 5, 6 8, 9 10 11 11 12 13 14 14 15 15 15